브랜드에 재미있는 스토리를 전한다 뿌돌이 매일 아름답고 행복하게 당신의 룩을 캐스팅하다 뉴욕 FIT 출신 디자이너 브랜드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미국 뉴욕 FIT 출신 김영배 디자이너의 2013년 런칭한 룩캐스트는 룩과 캐스팅하다의 합성어로 룩을 캐스팅한다는 컨셉의 브랜드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트렌드를 선도하기 위해 모던, 캐주얼, 컨템포러리, 스트리트 등 다양한 곳에서 영감을 받으며 웨어러블 하면서 트렌디함을 유지하는 스타일을 추구한다고 하는데요 코트면 코트, 원피스면 원피스 트위드 셋업이면 셋업 모델, 인플루언서, 셀럽까지 찾아 입을 정도로 현재 하킹룩, 데이트룩, 모임룩, 맛집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룩캐스트의 EESS 컬렉션 싱잉하모니는 세련된 실루엣에 로맨틱한 무드를 더한 아이템들로 출시되어 수작업으로 제작된 버튼부터 넥과 자켓 끝의 곡선 디테일까지 특유의 섬세함과 디테일로 출시와 동시에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룩캐스트의 시그니처 인기 아이템 트위드 자켓은 중요한 모임뿐만 아니라 데님 팬츠와 볼캡, 키치한 가방을 함께 연출해 캐주얼한 외출에도 센스 있는 스타일링이 가능한 아이템이니 한 가지 아이템으로 요일별 색다른 룩을 연출한다면 센스는 물론 덤으로 지갑의 꽃샘 추위도 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따뜻하게 다가오는 봄날의 룩들을 전부 룩캐스트가 캐스팅해버린 것 같은데요 로맨틱함은 물론 웨어러블한 연출도 가능한 섬세한 아이템들로 고객들에게 익숙한 일상 속 새로운 봄날을 선물하고자 하는 브랜드 룩캐스트는 지금 바로 서울 슈룸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